지금 기회에서 뭐 풀어봐 잘 되겠는데? 너 최고 기록 몇 개야? 71개 쌩쌩이? 어 아빠랑 대결 한 번 할까? 그래 뭐 걸고 하는 건데 아빠가 이기면은 현우는 과자를 뜯는 거고 나 과자 안 먹는데? 과자 아이스크림 그럼 아이스크림도 많이 안 먹잖아 현우가 이기면 아빠가 담배를 끊고 그래 오케이? 연습 있어 없어? 응 연습 있어 있지 좀 짧은데 해 연습? 아 연습하고 하려면 하고 연습할래? 좀 짧은 거 같은데? 응 많이 짧아 이렇게 해 그럼 기계 못해 이거 그럼 저거 저거 좀 긴 거 있어 그거 한 번 해보고 이거 한 번 해봐 이게 안 닿네 당해 그러니까 이게 낫겠다 오케이 이거 오래 안 와요 오래 안 와? 오케이 오케이 네 시작 다시 다시 무슨 거? 무슨 거? 다시 다시 알았어 해보자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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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 너도 셋 셋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아 진짜 왜 왜 왜 몸은 안풀렸나 보지 고고 방금 연습게임 알았어 이번엔 진짜 우와 준비 시작 아 아 아 뭐야 아 아빠의 승리 아 아 좀 쉬었다 해 그럼 준비 아빠 체육 한거다 응 준비 아 아이 아 아아